그 중간에 나오는 애드립이 너무 구음처럼 들렸어요. 아, 한 구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슴을 빵 치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국악인이 봤을 때도. 저는 뭐 이거는 BTS의 I need you를 어떻게 이렇게 포디카 스타일로 바꿨나. 정말 BTJ가 아닌가. BTJ. 방탄 중년단. 정말 완벽한 구음이고 방탄 중년단. 유아함이 1도 없고. 진짜. 우리 포디카가 방탄소년단에게 아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에미가 있다. 그래서 전국의 어머니 팬들을 심장을 부여잡겠나. 전국의 에미들 보고 있나라고 지금. 나도. 나도 에미야. 전국 에미들 난리 났습니다. BTS 식으로 인사도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컨셉을 또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셋. 포, 티카. 안녕하십니까? 포디카 돌아온다. 포, 티카. 안녕하십니까? 포디카 돌아온다. 뭐야. 저기 이별이 씨가 너무 굼뜬대요, 동작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이거 빨라야 돼. 젊은 친구가 빨라. 둘, 셋. 포, 티카. 안녕하십니까? 포디카 돌아온다. 안 맞아, 안 맞아. 좀 늦어. 조금 늦어. 조금 늦어.